와아아아아아아아 와아 네 저희가 모였습니다 배의 미트 공대 모였어요 그죠? 왜 모인지 바로 설명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자 이게 뭡니까? 야구 배투죠? 얼마 전에 우리 조관장 주지스님이죠. 야구 배트 몇 개 깼다고 했죠? 제가 다섯 개 정도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. 그렇죠. 그런데 제가 이 프로를 구독하시는 조심해요. 이거 잘못 놓으신 분이 뿜어내실 수 있어요. 떨어진 충격으로. 왠지 알아요? 전 이거 몰랐는데 지금 이거 시청자도 알아야 됩니다. 하용 야구 배트가 따로 있다는 걸 보고 있으면 충격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. 여러분 오해하고 계신데 격파용 배트 맞는데 진짜 야구 방망이 방망입니다. 네. 뭐 배트하고 투감 나쁜 건 굉장히 나무나무 굉장히 딱딱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저는 항상 기만행이 그리고 혹시 속임수를 제일 싫어해요. 그래서 조관장 이거 다섯 개 했겠다고요? 네. 격파용 배트? 그런데 진짜 아팠지만 저는 집중해서 진짜 열심히 했죠. 그래서 제가 정말 정식 야구 배트를 샀습니다. 이거 격파용 야구 배트 말고 그냥 라구 배트 한 개에 갭시다. 이게 보니까 키즈용이더라고요. 많이 파는 게요. 격파용 야구 배트가 있는데 키즈용보다도 작은 걸 깨놓고 야구 배트를 깼다고 하는 거예요. 지금 그래서 저는 이걸 안 하겠습니다. 이거 다섯 개지 말고 격파용 이거를 샀는데 이걸 그럼 어디에 쓰는 겁니까? 이건 저는 따로 또 있습니다. 요즘에 핫하다는 건 다 해봅니다. 요즘에 기즈스 선수들이 앵클락이나 초크로 이거를 깨더라고요. 세계적인 선수들이 했으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. 세계산복 선수가 우승했죠? 네 맞습니다. 저는 세계 랭킹 유익관이었습니다. 세계적인 단체에서 뛰고 있죠? 그죠? 다시 있죠? 네 맞습니다. 세계 챔피언이 될 거잖아요? 네 맞습니다. 저는 저도 이걸로 하죠. 그리고 우리 조관장 선수는 저는 눈 컸다. 이걸로 그냥 하나만 깨주세요. 이거요? 네. 이걸로 하세요. 이걸로 받을게요. 나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일단 이걸로 한번 보여드릴까요? 그럼 이거 정확하게 우리가 채널에 정확하게 올려야 돼요. 격파용 야구 배틀 깨는 경험지 관장으로 아니 한번 여기다 치 잠깐만 이게 아니 봐봐요 이걸로 깨는 거랑 이걸로 여기서 치는 거랑 둘째가 제가 하나 깨지는 거잖아요. 아니 왜 이러봐요? 잠깐만 살살해 주시겠어요? 여기 이렇게? 네 잠깐만요. 오우 오우 살살해 보여요?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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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오우 아프네요. 격파용 맞습니까? 격파용 정확하게 지금 하나만 해보시죠. 알겠습니다. 오케이. 내 여자친구를 건드렸어. 어 그 사람을 건드리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형 근데 몇 년 전에 깨셨어요? 정확하게 지금 제가 서른입니다. 나이가 근데 스무 살 10년 전에 왼손으로 왼다리 골밀도가 많이 떨어지셨어요. 근데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? 와아악 와 그 전ätta 경기 이게 정말 평생을 샌드백 찾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절대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라는 거 그리고 누구도 시키지 않았던 거 아니지 하osh 내가 이건 못하지만 야후 페아이 Part는 자신이 있다 가져오라고 했죠? 저한테 10분 전에도 했다는 거예요. 다시 한 번 하지 마요. 불안해. 패드 끼고 한 번 해볼까요? 혹시 제가 사고 날지 모르니까 그러면 제가 하면 되는지 패드 끼고 느낌을 받아보는 사람도 느낌 봐야 되고 저도 한 번 느낌 볼게요. 우리 동생이 혹시 잘못될 수 있으니까 제가 한 번 도전해보겠습니다. 태어나서 한 번 더 해봤어요. 자, 가겠습니다. 자아악! 이 느낌! 이 느낌! 다섯 개 가능하겠다. 근데 부숴 줬는데 여기 아프긴 아파. 한 세 개 해볼게요. 한 번에 세 개 한다고요? 한 번에 세 개요? 월드 레벨이 이런거다. my whole body is a weapon. 이제 지금 우리 오스테리아 아메리칸 쪽에서도 구독자 많이 늘으세요 많이 골발레인 누구야 그건? 정확하게 다 받겠습니다 정확하게 하나 끼고 이거는 솔직히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내가 겁먹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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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다리가 우리입니다 겁먹었어 겁먹었어 이거 이렇게 하시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야구패 때는 이거 끼고 하면 안 되죠 그냥 저 사람들한테 두 개를 그냥 바로 갈게요 누가 누가 이거 안 끼고? 안 끼고 이런 거는 사실 유튜브 용이 아니지 않습니까? 이런 거는 지금 보여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 아프던데? 아퍼 졸리나 세게 자겠습니다 나 오게 더 좋다 다 세게 잡았습니다 나 겁나는데 나 겁나는데 하나만 합시다 아니 잠깐만 만난 식으로 진짜 좋았나 형 테이프 안 감아도 돼요? 자 그래 바로 갑니다 자아악 자아악 잠깐만 잠깐만 지아소리 짱 아아아아아아악 시작 인기를 빼고 가자 가자~! 정윤이 형과 저는 다르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또 아 퇴리 предлож and 세개뒤에 세개 벌어 가지고 와 우와 조금만 jer 두 개 깼다 세 개는 의미 없고 이거를 한번 깨 봐주시면 안 됩니까? 그래 알겠습니다 이거 딱 좋겠어요 다른 야구 배트 겹박 아닙니다 진짜 야구 배트 진짜 야구 배트 하나를 안전상 경감해 보다 끼고 차겠습니다 유튜브 최초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진심 진짜 야구 배트고 이게 약 76cm의 야구 배트입니다 하지만 안전상 종강의 모델을 찼어요 혹시나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시면 말씀하시면 제가 다음 또 기회 때 저 뺄 때 조금만 더 하나요 아니 괜찮아요 이 형이 되게 두꺼워요 괜찮아요 기억이 확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센 척 하지 마세요 방금 전에 우리 피리님께서 이 형이 되게 없어 보인다고 빼라고 했는데 급급 끼겠다고 아까 두 개 깬 것보다 이게 더 약해 보인다면서 여기다 수원 감자 하고 했는데 그냥 안 될까요 라고 했어요 편집을 좀 haw 자 요걸로 해서 첫 도전이죠 진짜 첫 도전 진짜 첫 도전입니다 정말 진짜 진심 리얼 저남준 간장 첫 도전 차기 전에 약간 오오오 얏아 딱딱 으아!" 으아, 대박! 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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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이번 시합. 깨지는 게 다르다. 밀도가 달라. 밀도가. 미션 석세스! 우리 요즘에 인생하는 거 한번 해보시자. 진짜 되는지? 옐. 옐목으로 가만히 하나 더 가면 되겠습니까? 기록팀 잘하잖아요. 기록팀 잘하자. 기록팀이라고 생각하고... 에어악!!! 도작! redundant 요시 pog 스티 unpredictable 스티스튰cious 스티스튰